사이버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시큐레터는 이날 공모가 1만 2천 원보다 102.50% 높은 2만 4천 3백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큐레터는 앞서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544.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 확정했습니다. 이어진 일반 청약에서는 1,6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청약 증거금으로는 3조 3,900억 원을 모았습니다. 회사는 공모자금을 최신 위협대행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외 마케팅 및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등 신규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매출 증대를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